아 왜 C랑 상대방 테두리 C였어 아 나 B인데 상대방 C만 났어요 심지어 B 아 이거 설마 지금 몇 점이죠? 45점이죠? 설마 4점 나오겠어요? 설마 아 설마 아 내가 이긴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설마 막 3점 4점 나오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설마 왜 이렇게 불길하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밤이 놀아달라 했는데 내가 안 놀아줘가지고 삐져서 났어 설마 아 아니 이거 지면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길 거고 사실 프로토스고요 예 프로토스인데 토스전은 솔직히 이 실력 차이가 나면은 그 복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방심만 안하면 요즘에 토스전에 물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설마 안 져요 안 져요 여러분들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3점이냐 4점이냐 최소 5점만 걸리면 돼요 아니 5점이 안 오른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5점 안 오르면 이게 게임이냐 게임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서서치 오케이 파일론 어디있어 야 파일론도 안진다 야 개못한다 야 아 안진다 안진다 거의 안진다 진짜 뭐야 뭐하냐 개그와 일단 이겼어 일단 이겼어 이거는 여러분들 지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지면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그 정도예요 5점 진짜 5점 진짜 5점 5점만 줘요 진짜 친구야 너 저 높잖아 높으니까 나랑 만난 거잖아 5점만 주죠 태크 느리거든요 미니알이 부정판 제가 강력한 범규가 내게 내가 돌아간다 소심가람 쇼 미니알이 부정판 어업 5점 5점 리니스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니스님 고맙습니다 스리니가 아니고 리니스인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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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실력을 봤을 때 티크틀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들끼리는 스치게만 해도 어 보수다 어 잘한다 일꾼만 스쳐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딱 일꾼 스쳤는데 상대방은 저보다 못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100% 제가 이깁니다 이걸 무조건 이길 자신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에요 문제는 딱 하나 문제는 뭐다? 문재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는 상대방의 변수죠 네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네 마다 캐롤 지어도 제가 빠를 것 같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3점이야 3점은 무조건 다 큰데 이거 상대방 선 멀티했거든요 저게 이게 진짜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 다크 알아요 근데 저 억지로 왔고 저는 살림한테 억지로 들어갈거야 자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자아 5점만 주면 돼! 5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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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5점만 오늘의 목표 APM 어 APM 높아 아아악 나보다 높아 APM 높아요 어? 아 못하는 분 아니라니까 그 내가 잘하는 건 맞는데 상대방 상대방이 점수가 낮을 뿐은 아니에요 하아 하아 아아 못보겠어 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식빵같이 생긴 이티의 머리 아하하하 우스워 수원 송아질 달랐네 이티의 눈은 어허허허 귀여워 3점? 4점? 야이씨 미친 와아 이걸 해냈다 이티 이티 내 친구 이티 다소로 와아아 오늘 치열했다 하하 으아앗 아아악! 아아악!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